안녕하세요 모험네입니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소개할 수 없을 것 같아 오늘은 캐시레인 형사의 탄생이라는 어드벤처 게임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이런 게임은 올려봤자 인기가 없지만 제가 워낙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캐시레인은 미스터리 스릴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현실주의적이고 어두운 이야기가 미드 트윈픽스와 닮았습니다. 다른 점은 캐시레인은 게임이다 보니 능동적으로 직접 사건을 탐문하고 탐사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참고로 캐시레인은 그해 웹진 어드벤처 게이머지의 최고의 어드벤처 게임 시상식에서 거의 모든 부분에서 1등 아니면 2등 했습니다. 또 거의 1인 개발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 살펴볼까요? 술에 취한 캐시가 기숙사에 들어와 뻗는 것으로 게임은 시작합니다. 룸메이트 아일린이 조셉 레인의 사망 소식을 캐시에게 알립니다. 조셉은 캐시의 할아버지입니다. 장례식은 내일 코넬 스프링스 마을에서 열립니다. 오 god 메이트 스톱 1995년 9월 25일 첫째 날 캐시는 장례식 날 아침에 술에 덜 깬 채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몰고 장례식장으로 향합니다. 또 다른 명작 어드벤처 게임 풀스루 툴도 떠오르죠. 제작지원에선 전화할 수 있습니다. 제작지원에선 전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필요한 기도입니다. 전화할 수 있습니다. 죽는 사람을 잘 못하십시오. 죽는 사람을 절여. 죽는 사람을 절여. 담배 한 대 빨았으니 그럼 장례식장에 참석해야겠죠? 이곳에서 캐시는 아주 오랜만에 할머니를 만납니다. 지금 땅에 묻힌 할아버지 조셉 레인의 부인 되시는 분이죠. 장례식 끝나고 가려하면 성 3일체 성당의 신부가 자기 성당 홍보지를 줍니다. 게임을 더 진행하다 보면 이 신부와 성당에도 비밀이 숨어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할머니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 대화에서 캐시의 아빠는 과거 실종됐다는 거, 엄마는 정신병원에 있다는 거, 할아버지는 1981년 모종의 일을 겪은 후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캐시는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고 1981년에 할아버지 조셉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좀 더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서입니다. 프론트 데스크에는 말단 젊은 경찰이 앉아있는데요. 캐시에게 작업을 겁니다. 하지만 캐시를 논보기에는 너무 승맥 같아 보입니다. 보안관에게 1981년 사건 파일 좀 볼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당연히 안된다고 합니다. 미인계로 어떻게 꼬셔버렸지만 실패했네요. 사건 파일은 유치장에 갇혀있는 불황자를 꼬셔서 해결합니다. 캐시의 협상력을 볼까요? 어쨌든 불황자의 도움으로 캐시는 사건 파일 캐비닛을 뒤져볼 수 있습니다. 1981년 8월 16일 오후 11시 40분 조셉 레인이 마을 외곽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상태로 넋이 빠진 채 발견되었다고 적혀있습니다. 테이프 레코더를 손에 꽉 쥐고 있었는데요. 그건 증거물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럼 테이프 내용 일부를 들어볼까요? 자 테이프에서 언급된 다락방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어드벤처 게임은 추리하고 탐문하는 재미가 있죠? 앞으로 어떤 비밀이 더 드러날지 두근두근합니다. 다락방 구석에 보면 서류가방이 보입니다. 서류가방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열리는데요. 이 부분도 플레이어가 스스로 알아내야 하는 퍼즐입니다. 자 그럼 어딘가에 힌트가 될 만한 단서도 있겠죠? 그런 걸 찾아내 답을 알아내는 순간의 짜릿함이 어드벤처 고유의 재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책상 한 구석에 수학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무한수의 비밀이고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포스트잇으로 책갈피가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책갈피를 펴면 파이가 보이고요. 파란색 책갈피에는 피보나치 수혈이 빨간색 책갈피에는 소수가 보입니다. 자 그럼 같이 추리해볼까요? 첫 번째 힌트는 뭘까요? 아까 테이프 들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두 번째 힌트는 당연히 수학책이겠죠? 세 번째 힌트는 장미, 제비꽃, 튤립의 색상이 책갈피 색상과 대응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힌트는 각 꽃의 개수와 관련이 있겠죠?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서류가방의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입력해볼까요? 과연 어떤 비밀이 서류가방에 들어있는 걸까요? 할아버지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류가방을 열면 봉투가 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두 장과 신문기사 하나, 열쇠 하나, 녹음테이프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사진은 1941년 맥코널 공군기지에서 할아버지가 동료와 찍은 사진입니다. 신문은 한 소녀가 코넬 호수에 빠져 죽은 사건에 관한 기사입니다. 소녀의 사망일은 1975년 7월 14일입니다. 할아버지는 왜 이 기사를 복원해두었던 걸까요? 열쇠는 아직 정체를 모릅니다. 그럼 녹음테이프를 카세트에 끼워 들어볼까요? You've reached the Rain residence.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Well, anyways, I hope to see you soon. All the best. Bye. You people make me sick. We're never coming back. Don't call, don't write. If you've ever tried to contact us, I will call the police. Joseph, you there? It's me, Cocky. It happened to me, too. And I'm not going to tell any of those bastards they got it all wrong. You're the only one I trust now. Just call me back as soon as you can. Hmm. I wonder who this cocky is. You're the only one I trust no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